없는 국내에, 지극기 없는 가족에, 지극기 없는 생활을, 있는 그대로 엮은 휴무소리입니다! 아이고야, 역시 집에 오니까 편하네, 아이고 여고 나왔어, 그러잖아, 사익군 녀석, 돈 받으러 왔어? 안 왔어 안 왔어? 다행이다 여보, 이거 좀 도와줘 알았어, 아이고 어이가 없네, 어이가 없어, 화투판에서 말이야 땅을 걸었으면 땅을 주던가 돈을 주던가야 될 거 아니야? 집까지 찾아오게 만들어? 말퀴 보더라도 들어? 당신이 손 왜 이렇게 말랐어? 당신이 밥을 안 드는가, 그렇지? 지금 빨래 털길 생겼냐? 당신이 차려 먹으면 될 거 아니야? 그걸 몰랐네 아이고, 나 차려 죽겠네, 대차 같은 집은 있어? 됐어, 아휴, 난 신문이나 보러 가야겠다 야, 어디 갈라 그래, 얘기 좀 하자고,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뭐야, 뭐야, 아줌마 돈 내놔 없어 돈 내놔 없어 빨리 안 내놔, 돈 없어 이건 뭐 하는 거야, 이거? 빨리 일어나 싫어 이건 뭐 또라이 같은 집구석이 있어, 이거 또라이 같은 집구석? 이 자식이 화끈이야 너 어디가 생필야 어디가 생필야 어디가 생필야 어디가 생필야 어디가 생필야 어디가 생필야 돈 내놔 없어 없어 빨리 안 일어나 싫어 참 여러 가지 하고 있구만, 센초를 해요 센초를 해 우리 이혼해 당신 미쳤어? 어떻게 우리 형편에 도박을 해 도박을 하냐고 아줌마가 했어 이게 확실해 이게 확실해 때리지 마세요 확실해 돈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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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못 차릴 거야? 당신도 아들 있지? 아들 있지? 아들 있지? 잘 됐어 아들아 데려가서 팔아버릴 거야 어제 다녀왔습니다 어 니가 아들 야, 잘생겼다 야, 갈 데가 있다 이제 따라와봐 너 요새 술 처먹고 다닌다며 어제 아빠가 사줬잖아 별말 없다 별말 없지? 야 너 일로 와봐 싫거든요? 어린 놈의 자식이 토끼누를 뜨고 대들어 그럼 토끼 눈을 뜨지 토끼 눈을 떠요 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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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게 웃기냐 저 웃겨요 저 웃긴다고요 이게 어름댕 얘기하는데 이게 토를 달아 그럼 토를댈지 토할까여? 으의의의 은경죠 너 그게 어른한테 이게 무슨 말 버릇이야 내가 뭐 어쨌는데 일로와 따라와 너 같은 녀석은 맞아야 돼 아, 싫어 자식 감히 손을 빼 yet 자식 손을 빼 doch touch 야, 안긴 뽀rak 아니 안긴 뽀rak 안긴 뽀rak 아, 리얼하게 때리네 이게 야 너 보이지? 안보여 솔직히 보이지? 안보여 와 안보이긴 뭐가 안보여 안보이긴 뭐가 안보여 이게 팍 안보인다며 때릴 때만 보여 이런게 있어 팍! 깨립하지마! 아이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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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지마 돈! 없어 없어 내 집구석을 불도저러야 확 쓸어버릴거야 뭐 쓸어? 이걸 확 그냥 그까짓 돈 이 건물 팔아서 주면 될거 아니야 어우 이 건물 아저씨꺼에요? 집주님꺼야 이게 아우 돈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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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me 지금도 때리고있잖아요 너가 어떻게 때려주냐 내가 어디 전장아 왜그래 ? 친구야 왜그래 nahme 저한테 왜 이러는거에요 경찰한테 paperwork 어머 경찰 사람을 마구마구 때리는 사람 있습니다 내가 언제 했어 언제했어 이제 칼로 사람을 지르고 있습니다 누가 미쳤다고 그래요 자리 안 줘! 네 이 자식이 건방지게 이건 무슨 캐릭터야! 뭐 이래 이거 누나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말랬지? 아 아줌마 여기 금반지 있네 야 이거 팔면 돈 되겠다 됐어 끝났어 이거 팔자고 파는 걸로 여보 이놈이 지금 내 옷을 벗겼어 뭐 옷을 벗겨? 기다려 비킨 입고 올게 어디 갈라 그래? 누나 괴롭히지 마 이게 뭐야 이건 니 엄마를 괴롭히지 말아야 돼 내가 언저를 살펴내 마시오 너 어디가 택배야 어디가 택배야 어디가 택배야 너 어디가 택배야 뭐하는 축구석이야 돈 누나 돈 돈 아웃어